뭐 하는 거야? 미라야 아까 내 심장에 모든 피가 다 터져버리는 줄 알았다 알잖아 내 약점인 거 하지만 날 위해 아니 널 위해 다 참기로 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생각이야 너한테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원하지 않아 지금까지 너와 나 사이에서 파였던 골들 다 덮자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남자 그 남자도 잊을 거야 너도 잘 알잖아 그게 그 남자한테도 최선이라는 걸 사랑한다 미라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서로만 생각하던 그때로 오늘 밤 서로가 애타게 사랑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미라야 난 널 용서하겠다고 모든 걸 어쩌지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내 아빠를 죽어서까지 모욕한 거 난 절대 용서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버지 죄를 우리 아빠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나 지금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? 겨우 그것 때문에? 당신들한텐 일상적인 거겠지 당신들 눈엔 그저 우리 아빠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였겠지 하지만 내겐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아빠야 날 위해 죽어서까지 희생하신 우리 아빠 내겐 죽어서도 제일 소중한 우리 아빠야 네가 얘기했잖아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라고 어서 가자 식사해 비켜요